한국국토정보공사 영국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East Indian Company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상선들과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서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를 간접지배했는데 East Indian Company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인도의 중요한 문화재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한번 이런 문화재들을 우리라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미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 불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진 종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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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식민지 시대가 시작될 때 인도 사람들은 아쇼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힌두교가 인도의 주류로 자리 잡은 다음에 과거 불교와 불교 내지 신흥 종교를 따랐던 왕들의 기록도는 깡그리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 이분들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에 숨겨진 과거가 있고 그 숨겨진 과거를 제대로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식민지에서 영국이 하는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인도에도 좋고 우리 한국에도 좋다 똑같은 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1918년 정도 되면 일본 총독부가 경주에 가서 석굴암을 복원합니다 총독부가 손석이 지어 있는 석굴암은 완전 돌더미였잖아요 그거를 총독부에서 깨끗하게 복원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우리 일본이 이 뛰어난 기술로 미개한 조선의 불교 유적을 이래 지켜냈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식으로 본격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인도 불교의 유적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불교와 영국의 식민지 관료들이 만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완전히 잊혀진 종교였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당시에 점차적으로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중국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보니까 엄청난 불교 인구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도에서 제대로 된 불교를 복원해낸다면 영국의 역할이 식민지 전역에 알려지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갈 거라는 판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관료들이 상당히 불교 유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뛰어들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 알렉산더 커닝험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4대 성지 가면요 4대 성지는 전부 다 이 커닝험의 손을 거쳐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커닝험 이전에도 우리 프란시스 부처남이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프린셉 프린셉은 고대 인도 문자를 해독한 사람 프린셉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가 아쇼카 왕이 인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고대 인도 문자를 해독하면서 아쇼카라는 사람이 고대 인도에 있었고 고대 인도의 전체 인도의 4분의 5 이상을 지배하면서 불교 정신과 친불교적인 정책으로 국가를 통합해 있는 왕이었구나 이거 전부 다 그 뒤에 알았습니다 이게 1937년인데요 이분은 제대로 문화재를 다루거나 제대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커닝험은 영국 공병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치면 군대에 다리만 들고 군대에 막사 짓고 하는 이런 분이 전면에 나서서 불교 유적지를 보수하고 복원하는 일을 했던 그런데 이분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서 자기를 받습니다 기사 자기를 받아가지고 서 알렉산더 커닝험이 되고요 그런데 커닝험은 자기가 인도에 공병장교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인도의 완전히 사라진 종교인 불교라는 게 있었는데 불교가 중앙아시아와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역의 지배적인 종교이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고향이 인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 있는 불교 유적지를 유지시키고 복원해낸다면 이거는 식민지 정부의 엄청난 공헌이다 영국 정부가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식민지 정부에서 커닝험에게 만들어준 게 보통 우리 ASI라고 그러는데 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그래서 불교 유적지 들어가실 때 매표소가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하는 매표소가 아니고 전부 다 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라는 독립된 단체에서 만든 매표소에 돈 내고 들어갑니다 ASI에서 따라서 불교 유적지도 복원하고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부 다 앞에다가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그 박물관에 다 보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도 불교의 불상이라든지 사리함 이런 거는 ASI에서 하는 박물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닝험이 인도의 산치라든지 인도의 바르후트라든지 인도의 여러 지역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커닝험은 공병장교지만 프랑스를 할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를 할 줄 알았는데 1800년대 중반에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가 불어로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대당서역기를 스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며칠간 걸어가면 어떤 어떤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북쪽에 가면 절이 있고 그 절에 가면 이 절은 무슨 종파고 스님들이 몇 명 있다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 식민지 관료들의 취미는 뭐였겠습니까? 도굴입니다 도굴 커닝험도 처음에는 취미로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를 보고 식힌세로 따라가 보니까 언덕이 하나 있는 파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불상이 막 나오고 불상 옆에 보니까 금화도 나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훔쳐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도 정부의 이야기에서 만든 게 ASI입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사실상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사르나트 부처님이 쳤을 법했던 녹약원 그 다음에 라자그리아 왕사성 그 다음에 슈라와스티 우리 제타바나가 있는 시위성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과연 진짜로 괜찮은 분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850년대 중반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산치를 갑니다 산치는 지금 현재 인도 불교에서 가장 정교한 불교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산치야말로 오늘날 남방불교의 기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분이 1850년대 중반에 메이시라는 조수를 데리고 산치를 가서 산치를 고구학 조사하는데 말이 고구학 조사하지 그냥 다 때리 뿌우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인데 보면 뒤에 그냥 돌무더기 있고 기둥 몇 개 지금 서가 있습니다 기둥 몇 개 서가 있는데 아예 다 때리 뿌운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지금 보시면 탄문이 있는데 탄문 뒤에 거의 다 때리 뿌워놓은 돌무더기 하나 있는데 이게 산치 스투파 3입니다 산치 스투파 3 산치에 있는 세 번째 스투파인데 스투파 3 산치 스투파 3의 서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현재는 이 모습입니다 아까 돌문 그대로 있는데 아까 다 뭉개난 걸 지금 현재 절에 복원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리암이 두 개 발견됐습니다 사리암 두 개 두 개 같이 발견됐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 중에 꼭 두 사람 같이 다니는 게 누구누굽니까 사리푸타하고 목갈라나제 그 두 사람은 출가도 같이 하고 깨달음도 같이 없고 죽을 때도 거의 비슷할 때 죽는데 따라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의 사리는 부처님 사리만큼이나 사실 중요한데 커닝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돌무더기 중간 정도에 파고 들어가니까 사리암이 두 개 나왔는데 이 사리암 하나는 이 렐릭 체스켓은 아라한 사리푸타의 사리를 모신 것이다 옆에 거에서는 목갈라나의 사리를 모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도 불교 최대의 스캔들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사라져버립니다 깽그리 사라져버립니다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산치 지역에 가면 인도 중부에 산치만 가는데 사다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다라를 가려고 보파를 해가지고 제가 집차 빌려가지고 가다가 중간 정도 가다가 못 갔습니다 길이 없어지고 밤은 컴컴해지고 나침반도 못 찾아가고 결국 못 갔는데 사다라 메이시하고 커닝엄이 산치 갔다가 이 사다라에 가는데 사다라는 엄청나게 큰 산치보다 더 큰 불탑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제일 큰 불탑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조각이 없으니까 별로 안 유명합니다 산치는 정교한 조각품이 남아있는데 사다라는 조각품이 없어서 안 남아있는데 얘들이 여기도 파들어갔을 거니까 썰이 파들어가니까 이 사다라에서도 사리암이 하나 나왔는데 요겁니다 사리암이 하나 나왔는데 요건 사리암 한 개고 사리암 한 개에 유명한 스님들 이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에 스님들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 그중에 사리푸타하고 못 갈라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리푸타하고 못 갈라나 사리암은 크닝엄이 슬쩍했고 이 사리암 12명의 사리가 들어있는 이 사리암은 크닝엄의 조선의 메이시가 슬쩍했고 그래서 이제 어찌되든가 하면 1880년 정도가 되니까 메이시가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리암을 런던에 가면 우리 켄싱턴 쪽으로 가다 보면 로얄 알버트 뮤지움이라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많은 거기다가 기정을 합니다 기정을 이 사리암을 딱 기정을 하니까 로얄 알버트 뮤지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거를 전시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사리푸타하고 못 갈라나에 사리가 들어있는 사리암이라고 전시를 하는데 그런데 메이시 집안이 아마 되게 기울었는지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이 사리암을 박물관에 팔아버립니다 소유권이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는데 그 사실을 1900년대 중반이 되니까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사리가 들어있는 사리암은 박물관에 있어야 됩니까? 절에 있어야 됩니까? 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에 절에 갇혀있으니까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라고 그 당시 스리랑카에서 만든 협회가 있는데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 나서서 매일매일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 명씩 로엘 알버튼 뮤지엄에 가서 향도 피우고 꽃도 올리고 우리 빨간 점도 팍 찍어서 그러니깐 박물관에다가 골치가 퍼지고 완전히 시끌시끌해지는 이게 이래 됩니다 막 시끌시끌해지니까 로엘 알버튼 뮤지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리암 두 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는가 하면 커닝엄이 1887년이든가 인도에서 ASI를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갈 때 인더스라는 전기선을 타고 돌아가게 됐는데 커닝엄이 괴짝을 열 몇 개 실었다 그럽니다 그 배에 그래서 이 커닝엄이 괴짝 열 몇 개 실었으니까 주로 이분이 한 게 인도 불교 유적들을 1800년대 중간에 복원하는 거니까 거기서 제일 멋있고 중요한 건 그 다 열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가 스리랑카하고 인도 사이에서 침몰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리푸타하고 모깔라나가 인도를 떠나기 싫어서 배를 깔아 앉힌 거다 뭐 이랬는데 한 6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물어보니까 그 배의 위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아마 끌어올려가지고 그 괴짝을 뜯어보면 제 생각에 진짜 사리푸타하고 모깔라나의 사리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그래둬버렸고 지금 이 사리함이 로열 알버튼 뮤지움에 있는데 계속해서 스리랑카의 마오보디 협회 사람들이 가서 내놔라 내놔라 그러니까 귀찮아진 겁니다 귀찮아져가지고 스리랑카가 독립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사리함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박물관이 하고 안에 들어있는 사리는 반납해라 이런 결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인도와 스리랑카가 미얀마가 독립되고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들은 그냥 단순히 옛날 부처님들의 사리가 아니라 신생 독립국인 인도와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독립의 상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사리가 막 이렇게 날라다닌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 사리들은 산치에서 영국까지 갔다가 스리랑카로 먼저 오는데 스리랑카가 이 사리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인도 거니까 그래서 스리랑카가 우리가 인도에 보내줄 거는 보내줄 건데 이 사리는 그냥 못 가니까 우리 스리랑카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술래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리가 제일 먼저 스리랑카에 도착한 다음에 스리랑카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빙빙빙빙 들어가고 온 마을 다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이 사리가 스리랑카를 출발해가지고 인도에 켈카타로 들어갔는데 켈카타로 이 사리가 들어가니까 인도 정부의 모든 강요들과 인도 수상인 네루가 항구에 이렇게 딱 도열해가 이 사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됐겠습니까? 인도 전체를 또 한 바퀴 빙빙빙빙 빙빙빙 도는데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버마에서 버마도 이제 불교권 왜 우리는 빼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도 와라 해가지고 미얀마에 또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빙빙빙 돌다가 최종적으로 인도에 반환이 되는데 인도에 반환이 되니까 스리랑카가 우리도 좀 달라, 미얀마도 좀 달라 해가지고 전체 중에 일부는 스리랑카에 일부는 미얀마에 가고 한 절반 조금 넘는 게 산치로 돌아가서 반환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만든 절이 여러분들이 산치에 가면 산치 입구에 마하보디 소사이티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치는 원래 언덕 지역인데요 옛날에는 나무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나무 잘라놔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산치 대탑 흔적이 살짝 보입니다 쨌띠아 기리비하라 이랬는데 마하보디 소사이티 오브 스리랑카 산치 이랬는데 스리랑카의 마하보디 협회에서 만든 쨌띠아가 우리 지정 이래야 되죠 한자로 지정 불교 건물 비하라는 절이라는 뜻이고요 길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불교 사원 마하보디 소사이티의 언덕이 불교 사원인데 이 사원 입구에 가면 처음 이 사원이 오픈될 때 흠판 행계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나무부타야 부처님에게 기여합니다 오프닝 오브 디스 비하라 앤 인슈라인먼트 오브 세크릿 렐릭스 오브 아라하 사립부타 앤 마하 목갈라나 워 퍼폼드 와이 자와할랄 네루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인디아 온 노베버 13, 1952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때 한 장씩 걸어 온 데였지만 인도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불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힌두교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같이 이 건물을 오픈하는데 인도 수상이 직접 와가지고 목갈라나와 사립부타의 사리라고 이렇게 인슈라인먼트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리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독립국가 인도에 프라이드를 안겨줬다 저는 항상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래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저분 이제 마하보드 소사이트 회장님인데 그 뒤에 보면 사르나트에 있는 불탑 같이 있는데 이 밑에 사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보면 꼬돌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사리부터 목갈라나 사리겠습니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진짜는 어찌 되어있습니까 진짜로 추정되는 것은 인도하고 스리랑카 사이에 바닷속에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고 열두 명 이름 있는 거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가만히 보면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 불교 유적지를 보존하겠다고 했지만 어디 가냐 이 사람들은 절반은 보존하고 절반은 독으로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선하게 됐겠지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비니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카필라바스두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피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네팔에 가시면 룸비니가 있는데 룸비니에 가시면 룸비니를 발견한 사람 이름으로 지금 여기 보면 안톤 퓨어로 했죠 퓨어로 안톤 퓨어로 퓨어로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퓨어로라는 용어는 누가 씁니까 히틀러가 자기 지칭을 퓨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안 보입니까 1890년 1900년쯤에 인도는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고고학자로 영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정직원이 아니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왜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데 이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영국 애들은 다 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이고 이분이 비정규직으로서 조금 지위가 불안하다 보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도 북서 지역의 고고학 책임조사관으로서 지금 이건 불상 같지만 자이나 석상입니다 자이나 석상을 마투라 지역에서 많이 발견하는데 자기 공적을 이렇게 뻥튀게 하려고 거기다가 되게 오래된 인스크립션 금성문을 위조회가 적어있습니다 제법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제법 많이 했는데 제법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안톰 퓨어로 이분이 쫓겨나기 1년 전에 이분이 어디에 관여되는가 하면 룸비니와 피프라와의 발굴에 관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가다가 룸비니 온 트라이얼이라고 집어면요 네팔에 있는 룸비니는 가짜다 진짜 룸비니는 인도에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인도인들은 부처님을 인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도의 프라이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하고 네팔의 국경지역입니다 인도하고 네팔의 국경지역인데 보시면 여기 지금 인도 네팔 국경이고요 룸비니가 여기 있고 우리 추정하는 가필라바스과 틸라라고 곳인데 여기인데 국경에서 한 2km 내지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인도 땅이라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인도에 딱 붙어있는데 인도에 딱 붙어있는데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피프라와라고 있어요 피프라와는 인도 국경에서 보면 거의 위로 한 1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피프라와라고 있는데 영국이 이 당시에 식민지를 경영할 때 어찌하는가 하면 이 넓은 지역 우리나라 치면 한 개 군 정도는 안 되고 동 몇 개 모아는 정도 됩니다 시골 치면 제법 큰 땅인데 이 땅을 영국 사람들한테 줘버립니다 농장으로 경영해라 그럼 이 영국에가 농장주가 돼가지고 인도에 와서 농장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지역의 왕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브리티시 라즈라고 영국인 왕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들 우리 이야기 때 사힙이라는데 사힙 영국인으로서 식민지에 정착해가지고 식민지에 공장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 이 버드푸르와 피프라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영국 사람에게 불화를 해줘가지고 영국 애가 여기서 왕과 같이 지내면서 이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페페입니다 페페라는 사람이 저 지역을 맡았는데 이분도 이제 가만히 영국에 살다가 인도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심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 유적지 땅 파 보면 보물 찾은 사람들 이야기가 막 들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왜 그래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에 북쪽 지역에 인도 북경 지역에 가니까 언덕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피프라와 코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불교 유적지였다 이래니까 야 거기 혹시나 가서 한번 조사해 보면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래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0년대 중반에 이분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땅을 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뭐 고고학 조사가 아니라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절반을 땅을 쫙 다 파가지고 안으로 푹 이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반을 파가지고 이래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석관이 이래요 석관이 우리 인도에서 이래 석관은 진짜 잘 안 나오는데 석관이 이래요 석관이 나왔는데 석관 안에 보니까 사리함이 이래 다섯 개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리로 된 거고요 이거는 우리 딴 데서 보는 거하고 비슷한 돌로 깎아 만든 거고 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이 작은 사리함 저 작은 사리함은 우리 이래 보면 안 보이는데 저 작은 사리함은 뭐가 있습니까? 인스크립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인스크립션 글자가 새겨진 사리함이 나왔는데 예를 보시면 뭐 얼마 전에 누가 낙서해놓은 거 비슷합니다 우리 사진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리함에 있는 저 인스크립션은 안톤 퓨러가 자기 업적을 부풀리려고 가짜로 적은 거다 이렇게 엄청난 스캔들로 발전됩니다 인스크립션인데 첫째 줄 말고 둘째 줄 이것은 샤키아족의 존귀하신 분인 부처님의 사리함이다 그럼 어찌 됩니까? 제 안에 들어있는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지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윌리엄 페페는 고과학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독울꾼입니까? 아마추어 독울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 됬는가 하면 이 석관을 열고 보니까 이 통 하나에서 금, 은으로 만들어진 이런 꽃들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이제 티피컬하게 인도에서 부처님 사리함에 꽃을 올릴 때 그냥 꽃을 올리면 어찌 됩니까? 다 시들어 없어지잖아요 사리함과 함께 꽃이 영원히 있으라고 금을 이렇게 이렇게 패가지고 금으로 만든 꽃 아니면 보석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만든 꽃들도 있습니다 같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페페는 뭐가 더 중요했겠습니까? 검은 보석이 중요했고 여기 있는 뼈는 안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우리 일단 대반 열반경에 있는 기록만 보자면 부처님 화장하고 사리를 쫙 나눠줬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줄기 없어서가 뭐를 줍니까? 쟤라도 해라 하라고요 쟤도 주잖아요 사실 이 쟤도 중요한데 윌리엄 페페가 어쨌는가 하면 쫙 다 모아가지고 검은 보석 한 통에 쫙 다 했고 나머지는 다른 통에 쫙 하나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인도 정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중에 얼마나 지가 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자기가 해버리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딱 하니까 아까 그 안톰 피오르가 야 너 혹시 자세히 보면 글자 같은 거 새겨져 없냐? 이랬더니 윌리엄 페페가 다시 보니까 글자가 새겨져요 그런데 이게 브라미 스크립트라 윌리엄 페페가 도대체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네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대충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봐라 했을 때 이게 윌리엄 페페가 인도 고고학 조사국에 보낸 편지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거 우리가 아쇼카 브라미 아쇼카 왕 시대의 인도 고대 문자입니다 아까 제가 해석해보면 이것은 샤키아족의 종기한 신분인 부처님의 사리압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안에 드는 게 부처님 사리압인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늦었어요 어쨌든 뼈 같은 거 이거 다 한 군데 모아버렸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런데 이 뼈와 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1900년대 초반에 태국의 출라론권 왕이 다 나눠줍니다 불교 가까이 그래서 미얀마에도 좀 나눠주고 인도에도 좀 나눠주고 일본에도 그때 줍니다 일본에도 주고 태국에도 죽어가지고 태국은 지금 방콕에 가면 골든 스투파라고 올드타운 언덕 같은 데 꼭대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봉안대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페페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의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 커지면서 윌리엄 페페의 후손들이 그럼 우리 조상이 그러면 거짓말장이었냐 싶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한 5년 전에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에 이 뼈를 맡겨가지고 한번 조사해봐라 이거 혹시 부처님 뼈 진짜 맞는가요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뭐로 나왔겠습니까 닭 뼈 닭 뼈 사람 뼈가 아니라 닭 뼈로 나와버렸는데 검은 보성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리는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깡으리 다 없어지고요 닭 뼈는 아마도 옆에 앉아가 그거 쳐다보면서 닭 고기 먹다가 뼈 하나 옆에 들어가 남아있었던 거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게 매스커맨 하기 시작했을 때 안톰 퓨러가 포저 인스크립션 위조자라는 게 들어오니까 영국 정부가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책임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이 전체를 다 영국 정부에서 압수해가지고 사리로 보이는 거는 태국 왕한테 다 줘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갈라줘라 이래가지고 불교국에 갈라줘버리고 그 다음에 검은은 이렇게 발견한 사람에게도 좀 주고 이래서 막 갈라줍니다 근데 이게 다시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룸비니하고 연결이 됩니다 룸비니 룸비니는 우리 전체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룸비니도 엄청나게 운이 없게 룸비니가 알려지기 직전에 누가 룸비니에 왔다 갔는가 하면 안톰피오라고 왔다 갑니다 안톰피오라고 주변이 이제 불교 보존 지역이라 여러 불교 사원 국가에서 불교 종단들이 와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불교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여기 저기 부탄 사람들 저리인데 우리 이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룸비니 이 안이 이제 마야당이고 마야당 앞에 발견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아쇼카 왕 석주입니다 아쇼카 왕 석주 현장스님이 왔을 때 이미 쪼개져 있었고요 현장스님이 뭐냐면 번개를 맞아가지고 석주가 쪼개져가지고 말이던가 말 모양의 그거는 옆에 이렇게 나둔 걸어 있다 했는데 지금 가보면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남아있고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둥에 중간쯤에 그 뭐냐 인스크립션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안톰 피어로가 가짜로 적어온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인스크립션 처음 안톰 피어로가 갔을 때 이건 안톰 피어로가 갔을 때가 아니라 안톰 피어로가 가고 한 몇 년 있다가 바부무커지라는 인도 사람이 갔을 때 마야당 모습인데 꼭대기 요게 지금 마야당이고 지금 여기다 독일식으로 위에 건물 지어놨고 이쪽이 어디 아마 이 석주가 있었을 겁니다 언덕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언덕 한가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발견하고 얼마 안 됐을든 땅을 한가닥 밑으로 파놨지 땅을 한가닥 밑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톰 피어로가 여기 갔는데 원래 이 룸비니의 석주를 발견한 사람은 카드가 슘샤르라나라고요 네팔의 지배층에 있었던 그 당시 수상집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권력에서 밀려가지고 남부지역으로 쫓겨와 있었는데 이분이 영어도 좀 하다 보니까 현장스님 대상세계 보고 땅 파면 그냥 금은 보아가 나오니까 마구쎄리 파기 시작한 겁니다 막 파다가 이분이 이 석주에 이 석주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분이 발견했을 때 보니까 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제법 낙서가 많이 있습니다 옴마니밥매움도 있고 인도사람이 와가지고 인도 서사시 이런 거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쇼카왕이나 인도사람들은 이래 높은 데다가 인스크립션을 안 새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래 높은데 꼭대기에다 인스크립션을 새겨놓으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크립션을 주로 어디다 새기는가 하면 우리 눈높이에다 새겨요 그래서 이제 피어로가 그래도 엉터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땅으로 파들어가 보면 혹시나 인스크립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안톤 피어로는 딴 데 가버렸는데 가고 없을 때 인도사람들이 밑으로 파들어가니까 진짜로 밑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인스크립션이 나왔는데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 룸비니에 있는 아슈카 인스크립션입니다 룸비니에 있는 이게 전체 줄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첫째 줄부터 두째 줄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와남 삐에나 삐아다시나 라지나 와사띠와사 아비시테나 아타가짜 아타가짜 마히야테 히다 부테자테 샤키애무니티 이래 되는데 대와남 삐아 하면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삐아다시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는 왕 이게 아슈카 왕의 타이틀입니다 대와남 삐아 삐아다시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는 왕 아슈카는 라지나 위사띠와사 위사띠와사 하면 20년 됩니다 왕이 되고 20년이 아비시테나 지난 다음에 저기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따나 하면 자기 스스로 직접 아가짜 이곳까지 와서 마히야테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절을 했는데 제일 끝에 보면 이띠가 있는데 왜냐하면 히다 부테 자테 샤키아무니 히다가 이게 영어로 히어입니다 여기에서 부타 부처님께서 자테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어떤 부처님입니까 샤키아무니 샤키아족의 성인인 부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슈카 왕이 저기하고 20년이 지나서 직접 여기 와서 절을 했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가장 완벽한 이 룸빈이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스크립션이 발견되기 직전에 안톰 피오르가 왔다 갔다 보니까 저거 안톰 피오르가 새긴 거다 이게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 안에서 마야당인데요 안에서 마야당에서 발견된 석상입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머리는 잘리가 없었는데 바보 무크지가 가만히 보니까 위에 언니가 딱 맞아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마야 부인의 모습이 되는데 부처님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이 항상 손을 얻잡고 있습니까 무수 나무 가지를 잡고 있죠 가지를 왜 잡겠습니까 가지를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 나무가 자라나는 게 조금 다른데 여기 보이십니까 줄기 나무 줄기에서 뿌리가 쫙 이래 내려옵니다 나무 줄기에서 나무 줄기에서 뿌리가 쫙 이래 내려와 그럼 이거 어찌 되는가 하면 뿌리가 이래 쫙 내려오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타자니 타고 다니는 뿌리인데 뿌리가 이래 쫙 내려오다가 땅에 박히면 어찌 됩니까 새 나무가 되고 그다음에 또 뿌리가 쫙 내려오다가 박히면 새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생명은 나무 줄기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마야 부인이 애를 놓을 때는 항상 그 줄기를 잡고 있는 게 새로운 생명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뭐 무슬림이라든지 누가 와서 다 갈아버렸겠지 옛날에는 비헤디드 머리 다 잘라버렸잖아요 불상에 누구 와서 깨끗하게 다 갈아버렸는데 네팔에서 복원해놓은 건 이겁니다 복원해놓은 건 마야 부인인데 밑에 이제 부처님 태어나신 거지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마야 닭 맞다 그러는데 이거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 있고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가 영국에서 학회를 했습니다 이 안톰 퓨러가 그럼 진짜 이렇게 가짜를 만들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학회를 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안톰 퓨러는 산스크립트를 너무 못해가지고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거는 진짜다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인데 이 룽비니 인스크립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짜일 수가 없고 아주 정교하고 깨끗하게 잘 새겨놨습니다 이거는 왕가에서 나온 스크라이브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잘 새겨져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진짜다 싶은 정도로 느끼시는 정도로 근데 우리 지금 인도 가면 불교적지 엉망칭창입니다 이게 지금 아쇼카왕의 석주인데 아마도 과거 불탑 옆에 만든 걸 건데 제가 가니까 우긴데 우긴데 가니까 이렇게 꼭대감에 나와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거 뭐하는 데 쓰냐 그랬더니 인도는 슬림동 밀레니어 영화 보셨어요 보면 빨래할 때 어찌합니까 옷을 열여 딱 잡은 다음에 물에 딱 연 다음에 돌에다 팍팍 두드리잖아요 이게 빨래용으로 쓴다더라고 옆에가 석주에다 팍팍 때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조금 하여튼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현장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과거 불의 불탑의 북쪽의 카필라성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보통 니글리와 샤가르라고 그러는데 불탑이 발견된 데가 있습니다 니글리와 샤가르라고 제가 가봤는데 여기 보면 아쇼카 왕이 과거 불이 있는 데 와가지고 불탑을 두 배 크기로 늘려줬다 하는 인스크립션이 있는 아쇼카 왕 석주가 남아있는데 이게 제 위치에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북쪽에 올라가야 카필라 바스툴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가보면 이게 엉뚱한 위치에 있습니다 엉뚱한 위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위치는 지금 현재 힌두교 사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이 힌두교 사원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와린가 시와신을 상징하는 시와린가가 있는데 제가 가서 체크해봤는데 시와린가인데 정확하게 두께가 아쇼카 석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까만색 탈으로 이렇게 빡 묻지가 저렸나는데 자꾸 깨끗하게 걷어내면 이게 아쇼카 왕 석주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게 니글리와 샤가레에서 발견된 석주의 오리지널한 밑부분이면 이 북쪽으로 5에서 10km 가면 카필라 바스툴가 있고 그래 되면 부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정확하게 네팔에 있는 카필라 바스툴 우리 티나라 곳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되는데 이것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네팔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피프라와 피프라와다 한대요 왜냐하면 피프라와의 1970년대 중반에 인도 사람한테 또다시 가서 발굴을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석관 밑에서 또 그 사리함을 발견해냅니다 그것도 우리 가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사리함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리함을 또 발견하는데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것은 부처님 사리는 절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 믿고 있고 성보박물관이 더 만들어지고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데 인도는 인도 연방정부의 중심이 뉴델리에 있고 뉴델리의 오소리티를 어찌 세우는가 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술대자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사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인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도 국립박물관의 한가운데서 절에 만납니다 와서 예배해라고 터도 만들어놨는데 이 한가운데 있는 이게 인도에서 믿기로는 피프라와에서 나온 부처님 진심 사리함이고 따라서 피프라와가 있는 데가 진짜 카필라바스토니까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다 사리함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뼈도 보입니다 어디 갔지? 전시해놨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자세히 봤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 뼈 같기도 하고요 진짜 사람 뼈 같기도 하고 여기 가면 전시되어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돈을 내가 만들어서 전체는 태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처음 서구가 불교를 만났을 때 인도의 불교를 영국에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영국 사람들의 심각한 영향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불교를 만나고 오래된 인도의 언어를 가지고 불교 경전을 만들어내면서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종교니까 부처님의 이야기만이 진짜 불교고 그 뒤에 불교는 다 가짜다 인간들이 타락시킨 따라서 대성불교도 문제 있고 남방불교도 오랫동안 변했으니까 문제 있고 티벳불교는 더 문제 있고 우리가 진짜 불교를 가르쳐 줄 때 되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 부디즘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걸 해가지고 할라인데 어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웠던 그래서 우리 19세기 20세기에 만들어진 서구에서 만들어진 초기 불교가 실상은 이래 엉망진창이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서구에 압도되다 보니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거는 우리가 무비반적으로 다 수용해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불교계에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유물이 아니라 우리 철학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서구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내일은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